발전 시설 7개가 나란히 설치돼 있고, 곳곳에 주의를 요구하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곳은 강동구 고덕차량기지 안에 만들어진 연료전지 발전시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민간기업에 부지를 빌려줬고, 민간기업은 이곳에 연료전지 발전시설 7대를 설치했습니다. 부지 규모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공간이 좁아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겁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할 때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력발전시설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선화탄소의 배출량은 가스터빈 발전시설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또 소음도 디젤 발전시설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적습니다. 서울시는 연료전지가 도시에 적합한 발전 방식이라고 판단해, 2016년까지 강서구 선암물재생센터에 300메가와트급 이상의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1년간 6만 5천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236기가와트와 만여 세대의 난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열원 12만 기가 칼로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활용한 연료전지나 태양광 발전 등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기준 4.2%였던 서울의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TBS 정지웅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